너, 울어? 뭐야, 무슨 일이 있어? 아빠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우리가 남인가요? 자기 자신 외에는 근본적으로 남이지인가요? 지수야, 그렇게 너무 울어 나한테 할 얘기 있을 것 같아서요 네, 이 집에서는 은석이지만 저는 아직 서지안이에요 은석이 가져온 거 다 치워, 하나도 남김없이 기어의 이사단을 맞는구나 버리다녀? 어떻게 버려요?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내 물건인데? 꽤 영민한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 봤구나 오빠, 미안해